상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홍이가 계속 기다렸어 아이고 그렇다고 괜찮은데 혼자 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를 가서 건강검진 뭐 이렇게 좀 갔으면 좋았으니까 아유 엄마 손 닦고 서리는 괜찮대? 아니 일주일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가서 해야 돼 눈물 때문에 좀 검사를 했는데 서리가 어휴 엄마 밥을 홍이가 아니 서리가 어제부터 눈을 잘 못 뜬다고 해서 엄마가 아침부터 병원에 데리고 다녀오고 오자마자 먹는 거는 되게 많이 시원하게 살려왔는데 홍이는 기다렸던 게 서리를 기다린 거는 일도 없었어 엄마만 기다렸나봐 이리와 서리 어딨다 너 엄마 거기 빼고 세골저골 가는 거지 오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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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서리꺼야! 오빠야, 서리 줘! 오빠야, 서리 줘! 오이, 서리꺼 어딨어? 애기가 갖고 갔어? 오빠 왔다! 오이, 오이! 언니가 줄게! 병원 다녀오느라 고생했네. 응? 잘 먹어. 예쁘다. 오이도. 왜 또 할머니를 또? 너 엄마 와서 잠깐 좋아하고 간식 먹느라. 마트 갈까요? 마트 갈까요? 요즘 애들이 아주 적을 때는 옷 간다고. 마트 갈까요? 미키 마트 갈까요? 미키 마트 갈까요? 미키 마트 갈까요? 미키 마트 갈까요? 아니야? 내 손가락도 여기. 미키. 미키가 뭐냐? 미키를 살아간다고. 응? 근데 이게 뭐야? 할머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. 서리 다 먹고. 엄마 또. 나한테 속은 좀 빼주거라. 하여튼. 하여튼. 아,도. 방을 병원에서도 엄청 착하다고. 근데 내 앞에서 안 아프다. 설이가 병원에서도 착하다고 그랬대요. 우리 안 아프지, 다시 한번 체크해본다고 배우다 하는데. 나 싫다. 우리 안 아프지, 다시 한번 체크해본다고 하는데. 나 싫다. 부풍. 홍이 먹어, 홍이꺼. 어, 홍이꺼야. 차 타는 와서 부숍대고 간식 사는 걸 보고서 달라고 막 이렇게 해 놓은 거야. 그래서 하나 꺼내서 먹더니 하나 살짝 먹었는데 안 해? 너무 많이 먹었다.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. 저 홍이가 지금 뭐 먹고 있어? 아니, 홍이는 지금 아기가 뭐하고 있나. 호리로 와. 호리로 되게 늦게 해야지. 그러면 지껏 빼고 먹는 거니까. 호리로 가서 앙심을 품지. 흐흐흐흐흐. 나 안 그래구나. 응? 내 거 뗐는구나. 홍이의 간식 먹방이네. 아, 어, 홍이. 잠이 안 좋잖아. 아, 미쳤나. 오빠야, 언니. 얘, 홍이는 저기인데 얘는 왜 이렇게 잠덩치를 많이 해. 도대체 나아. 응? 잠덩치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. 아니, 아직은 그олж은 첨가 없던 상 опис을 조금대가 안 봤을때 잘 안내겨버리고. 하루가 천천히 다녀오르며 뭐하는지 아니었을 때 진짜 그게 없는지 궁금합니다. Луч handkerer. 히히 호흡. 견제하면서, 먹느라 견제하느라 바빠. 나도 홍이? 응? 호리로인가가 빠졌다. 집도 아닌 거는 또 안 먹어 이제 엄마 왔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겠다 다음에 또 만나요 홍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